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출식선생 한선행 인사드립니다. 우리 LS모트리얼즈 한번 또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시간 새벽 4시 22분입니다. 우리 월열장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요즘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연일 급등이 나와주면서 6일 연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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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다들 우리 항상 좋을 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조심해야 된다. 우리 에코 프로버티 보세요. 금요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 결국은 급등했다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벌써 매도의 전략을 다 드렸어요. 언제 폭락하기 전날에 목요일날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따가도 확인해 보겠지만 다 전략 드렸고 우리 LS모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것도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매도 잘해야죠. 그죠. 다들 이거 걱정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도대체가 언제 팔아야 될까. 그죠. 고민해야 되고. 과연 얼마에 팔아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고민. 그죠. 그런데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이 급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급등하는 이유. 그죠. 결국은 뭐다. 수익 내려고 세력들이 지금 현재 주가 끌어올려서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우리 1월 12일 날에 104만 주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자 언제 1개월 학양 물량이 나온다. 15일 학양 물량도 나왔고 이거는 45만 주 나왔는데 그리고 104만 주가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지금 현재 상장된 지 얼마입니까. 12월 12일 날 상장이 돼서 15일 후인 27일 날 나왔고 그리고 한 달 후 1월 12일 날 또 나올 거고 27일 날 언제 이날 이날 나올 때 쏟아졌어요. 그리고 12일 날 나올 건데 그러면 10일 날도 주가가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쏟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27일 날에 이렇게 쏟아졌다. 그러면 12일 날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45만 주인데 이런 상황이었고 104만 주다 훨씬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최근에도 최근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종목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최근 지난 5일 날 그죠. 언제 4일 날에는 한싹 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5일 날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3개월 의무 확약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뭐다. 우리 27일 날에 LS 머트리얼들도 45만 주 의무 확약 물량이 풀렸었던 거고 자 1월 5일 날 아까 두산 로보 3개월 확약 물량이 풀렸다라고 했죠. 두산 로보티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월 5일 날 어떻게 됐다. 주가가 마이너스 7% 출발. 마이너스 9%까지 10% 이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LS 머트리얼들 27일 날 45만 주 나왔을 때 이와 같은 상황도 나와줬었고 그죠. 결국은 주가가 희청거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느껴보세요. 저는 예전에도 이때도 뭐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때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다 매도 매도 전략을 드리고 다시 밑에서 매수 전략도 드리고 계속 이런 전략 사고 팔고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LS뿐만 아니라 에코 프로머티도 마찬가지였고 일단은 LS 머트리얼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매도를 잘 하자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이와 같이 주가 상승을 시켰던 이유는 팔아먹기 위해서다.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최근에 수급 상황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LS 머트리얼들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누구다?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최근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외국인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에 드디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과거의 흐름을 보세요. 과거에 언제? 18일날 28만주 들어와서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 이때 언제나 상한가 갔을 때 다음날에 바로 팔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언제 5만주 들어왔다가 또 5만주를 바로 팔았다. 22일날 언제? 이날 들어왔다가 다음날 짧게 손절을 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5일 연속 계속 들어왔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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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는데 금요일날에 매도를 하긴 했다. 그러면 월요일도 화요일도 계속 매도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최근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조심하긴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다? 금요일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디 최고점에서 또 샀다.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고점에서 산다고 고점에 쫓아가고 그리고 이 법인도 보세요. 법인도 언제? 지난 12만주 언제 15일날이었습니다. 15만주 여기서 샀는데 다음날 매도 매도했다. 급등 나오니까 이 트랙을 쳐서 매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역시 금요일날에 또 매도가 나왔다. 그죠? 이날. 결국은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하고 법인하고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조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나마 최근 투신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긴 했는데 또 누가 매도하면 또 누가 사주긴 하겠죠. 누가 사가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긴 해야 되겠으나 일단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 거 법인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은 조금 포인트로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 주가가 이렇게 상승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다? 이거 해제 관련 이슈도 있다. 그죠? 투자 경고 해제. 우리 이거 팔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제가 풀리는 시점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고점. 이미 제가 이거 해제가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다?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시장은 어떻게? 최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수요일도 상당히 강했어요. 목금도 강하고. 결국은 수요일날 이렇게 은봉으로 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는데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연장이 될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해제 연장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해제가 되면 급등이 나와주면서 아마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는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때부터 뭐라고 연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의 영상 잠깐 보고 계속 살펴드릴게요. 그날의 전략 제가 영상들 뭐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경고 해제가 연장된다라고 에코 LS 세력 긴급 회의했다 야 내들 4일 전 그리고 뭐다 초강력 세력이다 별이 5개 뭐다 양복이 5개 나오면서 미쳤다라고 이것들 계속해서 강한 흐름 자 그날의 영상 1월 3일날입니다. 경고해제 연장에 대한 이런 얘기들 1월 3일날 이미 제가 그때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연장이 됐다. 그러면 이거 다시 언제 해제가 될 거냐 자 이거 해제 되려면 1, 2, 3번에 충족해를 해야 되죠. 제가 다시 계산을 다 해드렸고 1, 2, 3번 바로 이 가격입니다. 1번, 2번 지금 현재 연장이 되면서 1번, 2번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로프하게 늘어났다. 4만 8천원이 6만 2천원으로 그죠? 상당히 커졌어요. 상당히 커졌어요. 하지만 3번 가격은 크게 변화가 되는 게 없다. 3번 기준은 뭐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으로 최고가보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4만 9천 7백원이 최고가입니다. 지금 결국은 4만 9천 7백원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도 있고 하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자 한자 배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월요일부터 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이 1월 12일입니다. 104만주가 나오는 날이죠. 그러면 월, 화, 수 정도에는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상승이 나와주면 결국은 지금 4만 9천 7백원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자, 월요일날에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날이 5만 1천원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5만 2천원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고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해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해제가 되려면 낮아져야 돼요. 결국은 5만 1천원이 됐던 간에 5만 2천원이 됐던 간에 전날 기준보다는 마이너스 나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그때가 해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해제가 되면 주가는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LS 머트리얼즈하고 에코프로 머티 제가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린다. 아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고 위에 있는 거는 LS 머트리얼즈인데 정확하게 제가 계속해서 두 종목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자, 정말 정말 기가 막히다. 보세요. 우리 이날 정말 쏟아질 때 바로 우리 에코프로 머티하고 LS 머트리얼즈의 위치가 이날의 위치, 이날의 위치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그죠? 옛날부터 제가 영상 양봉, 양봉, 은봉, 양봉 상하가, 상하가, 은봉, 양봉 이때부터 계속 똑같은 패턴을 그려준다라고 지금 정말 기가 막히게 이와 같은 패턴 똑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 에코프로가 양봉, 양봉 이틀 크게 솟았다라는 거죠. 이때가 뭡니까? 이때 바로 지금 현재와 같은 흐름인데 경고가 해제되고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제가 되는 순간 이와 같이 양봉, 양봉이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다. 베스트. 아시겠죠? 이때 그러면 우리는 이날 아이고, 이건 아니죠. 자, 잘못 그려졌네요. 자, 이날 양봉, 양봉이 나와줄 때 아시겠죠? 양봉, 양봉이 출해되는 날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타점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매도를 함으로써 또다시 고점의 수익을 잘 매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흐름은 가장 좋은 전략인 거고 결국은 해제가 되면서 급등이 나올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제가 되는 조건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똑같이 흘러가니까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오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상은 이렇게 해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제가 대응책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미리 미리 다 대응 전략 다 드렸다. 대응 전략. 그죠? 이날 드렸던 전략들 지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한번 지난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영상입니다. 자, 지난 12월 24일날 그때 전략 드렸던 영상입니다.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은봉 조정 추고 똑같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거 정말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차트 띄워서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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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나온 날 은봉 조정, 그리고 양봉 나가고 은봉 조정 나오고, 양봉 나가고 이날 또 다시 상한가 나온 날 세 번 이날이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상한가 갔다가 위꼬리가 달렸는데 그 이후 이렇게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차점을 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 나가다가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주면서 살짝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서 똑같이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주고 있다. 이러다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조정이 들어오면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4만원, 그렇죠? 4만원 라인까지 오면은 기회로 보자라고 이때 이 가격까지 조정이 들어와주면서 11만원 선, 그렇죠? 실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에코 프로버티, 보세요. 이 가격, 그렇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딱 봐도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진짜 완벽해 자, 보세요. 이렇게 이미 이때부터 제가 다 전략을 드렸다. 이와 같은 흐름이 나와주면은 뭐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날, 이날 12월 27일날 지금은 양봉인데 이날도 제가 전략 드렸던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12월 27일날 이와 같이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날 영상 잠깐 볼게요. S모트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37,000원 마이너스 12%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은봉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수 찬스다. 지금 37,000원 현재가 37,000원 37,100원, 200원 현재 무조건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은봉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라고 37,000원, 37,100원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됐다? 우리는 이와 같은 흐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매수의 전략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날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이 흐름 바로 똑같아 똑같아.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순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 대응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뭐다? 27일 이와 같이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자, 보셨던 그대로 아까 영상에서 27일날 37,000원, 37,500원 그리고 에코 프로버티도 함께 계속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159,000원, 162,000원 이 순간에 이렇게 매수의 전략을 다 드렸고 매수 상단에 있는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뭐라고? LS라고 LS 영어가 스팸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로 LS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와 같은 전략 바로 매수의 타점 매도의 타점 다 함께 잡아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라?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LS라고 한글로 LS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 LS하고 에코하고 계속해서 제가 이와 같은 전략을 과거부터 다 드려왔고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그리고 뭐다 우리 에코 프로 머티도 이날 정확하게 제가 매도의 전략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다 드렸었는데 결국은 뭐다 정확하게 매도를 잘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결국 LS 머트리얼즈 이번에도 제가 정확하게 또 잘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우리 에코 프로 이것도 제가 전에 이렇게 전략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전략 어떻게 매도 타이밍 전략을 드렸는지 지난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 제가 에코 프로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에 드렸고 주포 세력 전략 매도 내일 여기 찍고 급락할 거다라고 목요일 날에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건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1월 4일자 목요일 밤의 영상이고 영상 앞부분입니다. 왜 앞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자꾸 안 봐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초장부터 맨 앞에 상당히 중요하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는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 선 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에코 프로그너리얼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10시 15분 지나고 있네요. 우리 내일 상당히 중요한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주말을 앞두고 상당히 주말에는 항상 이리저리 뭔가가 나올지 모르는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장 보통은 어떻다? 흐름이 오므로 갈수록 좋지 않다. 흔히 얘기해서 전강 후 약의 시장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금요일 안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강한 만큼 내일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긴 할 거다. 하지만 강하게 어떻게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도 오늘 급등했죠. 장 마감하고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당연히 4% 이상 4에서 5%는 상승 출발을 한다. 하지만 상승 출발 이후에 급등하면 좋지만 올랐다가 오로 가면서 어떻게 윗고리가 달리고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흐름?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아침에 상승했다가 윗고리 달리고 밀릴 수도 있는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항상 뭐다. 너무나도 좋아서 열광하고 너무 흥분의 도가니가 될 때는 조심 아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다. 우리 금요일날 어떤 흐름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너무나도 지금 나들 기분 좋아라. 너무나도 지금 흥분의 도가니다. 왜? 주가가 또 신고가 연일 급등하니까 뭐다. 이럴 때는 과열 양상으로서 항상 조심 아닌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주가가 아침에 상승하다가 찍어버리고 고점을 쏟아졌다. 폭락이 나왔다. 말씀드렸던 전략이 그대로 이렇게 또 실행이 된 건데 조금 그죠? 아쉽습니다. 빠지면은 그죠? 제 전략이 맞을지언정 매도를 하신 분들은 좋은데 매도를 꼭 안 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이 많이 속상합니다. 속상해. 저는 전략을 그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매도 전략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1월 5일 날 그죠? 5만원 아니 5만원이 아니죠. 2만 3천원과 2만 아니 23만원 23만 3천원에 매도하자라고 그리고 LS 버트리얼즈는 얼마에? 5만원 5만 5백원 왜? LS 버트리얼즈는 제가 5만원의 저항 라인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렇게 매도의 전략 매수의 전략 둘 다 함께 함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쏟아질 때는 이 구간이 매수였고 이번에 또 매도 우리 LS 버트리얼즈 뭐다 아까 여기 매수였고 이거 매도 전략 또 드릴 거다 라는 말씀 결국은 우리 이거 5만원 라인 그죠? 5만원 보세요. 아침에 고점 찍고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가 통과에 다시 상승시키긴 했지만 일단은 12일 전후 해서 또다시 이런 흐름 우리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아시겠죠? 결국은 대응을 해야 우리 이와 같은 하락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고점 대비해서 고점 24만원 대비해서 이거 몇 퍼센트? 마이너스 20%나 쏟아진 거예요. 결국은 폭락 이런 폭락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꾸 후회한다. 댓글 어떻게 달았는지 댓글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그날 1월 5일날의 영상인데 1월 5일날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댓글 반응 보입니다. 자 보세요. 매도 금지만 시키는 흔한 유튜브가 아니라서 사고 팔고 지점을 콕콕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뒤늦게서야 이제 감사 인사하고 잘 파셨다라는 분들은 댓글을 다는데 못 파신 분들은 너무나도 또 안타까워한다. 정말 많은 도움된다. 이러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10시가 넘어서도 영상을 찍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댓글 빨리빨리 안다신 분들 감사하면 이런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제가 힘을 내죠. 자 대단하다. 오늘 처음 봤대. 이분은 아이고 싸게 내려왔길래 덥석 매수했는데 아이고 지금은 아닌데 내일 모레 3일은 지나야 되는데 이것도 지난 영상 다 올려드렸습니다. 제일 정확하단다. 앞으로 구독하겠다라고 그렇죠. 구독 꼭 해야지 감사하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들 이제 봤대요. 이제 이제 못 봐서 못 팔았다고 아쉽다라고 꼭 챙겨보겠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제발 꼭 좀 보셔라라고 꼭 영상을 끝까지 안 보니까 끝까지 안 보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보시고 한선생 영상은 꼭 챙겨보시고 정말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전략 우리 에코 프로 지금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것만 봤다. 근데 이 과거에도 여기서도 제가 이거 최저점에 그죠? 계속해서 사야 될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고점의 매도 구간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고 LS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부터 이날부터 제가 이거 조종 온다 이거 팔고 다시 사자라고 이날도 제가 팔고 사자라고 이날 사고 지금도 또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저는 옛날부터 옛날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이날도 저는 이거 매도하고 에코 프로 사야 되고 에코 프로 언제였다가 이날이었습니다. 에코 프로가 급등하기 전에 이날이 언제였다. 정확하게 우리 13일 날 12월 13일 12월 13일 날 상하가 갖는 날에도 이거 내일 조종 오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난 영상입니다. 제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은 반대 상황이 될 거다. 아시겠죠? LS 수익 실험 잘 하시고 다시 에코로 컴백 하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LS 이거는 이제 조심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을 뭐 가긴 가지만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LS 이거 조심하자. 다시 가긴 가는데 일단은 조종 주고 갈 거다. 그러니까 LS 매도하고 LS 매도하고 어디로 와라라고 에코로 와라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 다 확인이 됐죠? 자 차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때가 바로 요날이었습니다. 상한가 갓날 다음날은 어떻게 됐다. 결국은 은봉 도둑 나오고 이날 다시 싸게 매수 전략도 드리고 했는데 반대로 에코는 제가 어떻게 그날 13일날 에코는 제가 어떤 전략을 드렸는지 에코 영상도 한번 함께 볼게요. 자 그날 13일날의 영상입니다. 자 에코 프로 제가 어떤 전략을 드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했어요. 이날 자 지금 현재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지금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뭐다? 건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 모습이다. 자 지금 현재 이거 톡 터진다. 터져. 어디로 터진다? 급등 터진다. 급등이 터져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준비를 우리 잘했다. 준비를 그죠? 제 영상 제발 제가 끝까지 보셔라라고 계속해서 자 보세요. 이날도 제가 제발 끝까지 보세요. 라고 옛날부터 제 영상 끝까지 보시라라고 이렇게 봤으면 여러분들 대박이 났어요? 안 났어요? 대박 났다고 대박이 이날도 제가 톡 터진다. 라고 급등하기 전이다. 이렇게까지도 영상을 통해서 노래도 못 부르는 제가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다. 라는 거죠. 상한가 가기 급등 나오기 전전에 이렇게나 급등 나오기 전에 톡 터진다. 13일날 그리고 뭘 하라고 LS는 팔라고 LS 팔고 오라고 이것도 급등 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전략 드렸던 대로 당연히 매도의 전략도 문자 보도록 할게요. 그날 그날 보세요. 우리 보세요. 에코프로 언제부터 12일부터 13만 3천원 13만 5천원 매수의 전략을 계속 드렸습니다. 12, 13, 14 계속해서 13일날에도 에코프로 뭐다 13만 5천원 이때 계속해서 매수의 전략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 머티브 다음에 LS 머트리얼즈 뭐라라고 아까 팔라라라고 14일날에 14일날 9시에 바로 37,000원 매도 축소합니다. 매도 전략을 드리고 나서 뭐하라고 에코프로 매수하라고 에코프로로 넘어오라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시 샀다 다시 LS 머틸리얼즈 는 다시 내려오니까 27,000원 27,500원 15일날에 그리고 월요일날인 18일날에 또 얼마 31,000원 32,000원 이 구간에 우리 얼마에 팔았어요? 37,000원 매도하자라고 했잖아요. 절반 더 싸게 산다라는 거 더 싸게 그날이 언제였다? 바로 이날 이날 매도하고 다시 싸게 밑에서 그죠? 이렇게 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우리 이거 매도 하자라고 뭔 맨날 매도금지야 얼어죽을 팔고 사면 좋은데 우리 이때도 팔고 싸게 샀잖아요. 여기도 팔고 싸게 사고 대응이 필요하다 안하다 대응이 중요하다 이거 30% 조종인데 30%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는데 왜 안팔아 도대체 이 대응책 제가 대응 뭐다 1번 싸게 싸게 재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또는 두번째 전략 뭐다 이 현금은 기회다 라고 이 현금 가지고 이 기회 살려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낼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전략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전략을 계속해서 옛날부터 드렸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머티도 옛날부터 LS 머틀이지도 옛날부터 이렇게 팔고 사고 지금 보셨던 그대로 그죠? 이와 같은 전략들 영상으로 항상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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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략을 주고 우리 이날 팔 때도 미리 전략을 주고 매도 전략 우리 LS 머틀이지도 미리 지금 전략 주고 미리 미리 이렇게 흘러갈 거다 라고 폭락 하는데도 과감하게 매수 전략을 왜 했다 알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번에 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도 또 지난번처럼 팔걸 팔걸 30% 빠져가지고 또 고생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이번에 뭐다 양봉양봉 뜨면 해제되고 지난번 뭐다 에코처럼 이 그림이 가장 좋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때 또 제가 전략을 드리겠지만 매도 매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코 프로 매도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댓글 보셨죠? 다들 아쉬워한다 아쉬워해 항상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받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자라고 후회 많이 한다 주식하면서 우리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에 대응 잘 할 수 있게끔 매수의 전략 매도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50737491 이쪽으로 LS라고 또는 한글로 LS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와 같은 전략 계속해서 함께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단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 번은 안 됩니다 왜? 취소되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와 같은 전략 그리고 지금 누락이 되는 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누락은 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다 보니까 문자가 너무나도 빗발친다 문자가 문자가 이게 천 개 이상 오게 되면은 이게 목톡이 됩니다 천 개 이상 되면은 이게 저작이 더 이상 안 돼서 삭제가 돼요 삭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제가 돼서 누락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 자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 번 조금 죄송하지만 다시 보내주세요 LS라고 한글로 영어로 되도록 한글로 보내주시고 두 번째 아시겠죠? 또는 세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라고 이렇게도 남겨주시고 책은 스물 두 번째까지 이렇게 좀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조금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꼭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조치를 뭐 이게 인기가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도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지만 항상 결과는 뭐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이런 전략 드릴 때는 뭐 거둬도 보지도 않다가 이제는 뭐다? 현실화되거든 이때도 저는 그 전부터 이거 얼마 간다? 6만 원 간다? 8만 원 간다라고 다 왔어요 이제 5만 원 6만 원 이제 그저 정말 현실화되고 있고 에코 프로도 20만 원 가고 지금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 전략들이 아시겠습니까? 정말 지나고 나니까 그죠? 지나고 나니까 제 영상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한 번도 안 본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왜? 한 번 보면 볼 수밖에 없거든 왜? 전략이 너무나도 대단하거든 백발백중 거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이 전략 한 번 보면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봐야지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돈 벌 수 있도록 제가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 보고 있다 이러신 분들 손실 이제는 안 볼 수가 있다 한 선생 영상 꼭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 아시겠죠? 도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좋아요 구독과 함께 5073에 7491 이쪽으로 LS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영어보다는 한글로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시간이 늦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일 내일 다시 또 전략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체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대응이 필수다 라고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빠지면 또 껄껄 합니다 아시겠죠? 에코 프로 그래서 우리 이 교훈 삼아서 매도 매도 잘 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